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의 영어 고등학쌤 이정민입니다. 자, 오늘 시연 선생님이 이제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을 위해서요, 캐스트를 준비했는데 바로 제목은요, 예비고일 행복한 3월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행복한 3월, 뭔가 좀 연상되는 게 있습니까? 자, 아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이제 수능을 치룬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있으면 행복한 11월이라는 말든 좀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수능에서 대박을 내서 원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부분들, 바로 이제 행복한 11월일 텐데 자,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에게 행복한 3월은 뭘까? 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쌤이 오늘 이제 캐스트를 촬영한다는 거, 오케이? 그럼 이제 행복한 3월, 과연 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요, 화면 쌤과 시선 고정하시고 준비됐니? 스타트! 자, 여러분들 프리뷰, 항상 쌤이 강의나 캐스트에서 오늘 할 이야기 살짝 밑그림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 바로 이제 고등학교 이건 알고 가자. 자, 쌤이 지난번에 1탄으로요. 자, 우리 고등학교에서 시험 보는 내신 영어의 시험 범위, 또 이제 그중에서 변형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2탄,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행복한 3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한 3월이 뭐냐면은 아마 이제 지난번 1탄을 봤던 친구들은 조금 떠오르 있을 텐데요. 자, 우리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은 자, 정식 명칭이 뭐였냐면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줄여서 학평,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시험이 있죠. 그래서 1년에 총 4차례입니다. 3월, 6월, 9월, 11월. 되니? 그래서 자, 실제 수능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11월에 치르게 되는데 고1, 2때 아무것도 안 하고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수능과 동일한 유형, 동일한 형식으로 다만 보겠어. 1학년과 2학년, 학년별, 시기별, 난이도를 고려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우리에게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연습. 바로 총 4번 치러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이 모의고사입니다. 근데 바로 여러분들 행복한 3월이란 얘기는 아, 네가 이제 이번 겨울방학을 잘 보내고 나서 내년 3월 2일 날 계약을 해서 학교에 가고 3월 달에 처음으로 이 학력평가 시험이라는 걸 보게 될 텐데 이 첫 학평에서 원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좀 얻어가야지 행복하게 고등학교 첫 스타트를 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3월 학평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기 위한 이 겨울방학 학습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샘이 오늘 보여준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캐스트 내용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자, 먼저, 먼저, 자, 2019년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일정은 이미 확정돼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모르고 아마 또 이걸 샘 캐스트 통해서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당해 많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자, 이제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면 될 텐데. 자, 읽어봅시다. 1년에 네이차넷 치료진 학평. 첫 학평 언제라고요? 날짜를 잘 보십시오. 시작. 3월 7일입니다. 3월 7일. 자, 그럼 잘 생각해보자. 내가 이제 겨울방학을 보내고 3월 2일 날 새로 배정받은 고등학교에 첫 등교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첫 주차 지나서 첫 시간에 뭐 이제 과제 같은 거 받고 책 받고 샘 인사하고 친구들하고 어, 우리 학교 중학교 출신 누가 있구나라고 요 정도 확인하고 그 다음 주. 야, 3월 7일이면은 네가 고등학교 생활에 완벽하게 어떤 시간 페이스나 또는 생활 리듬들이 적응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힘든 그런 시기인데 뭐 한다고? 첫 번째 학력 평가를 본다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또 이거 보면서 이런 친구 있어. 아, 선생님!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데. 근데 저희 동네는 학력 평가 안 보내요. 개이득 할 게 아니지. 왜냐하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1년에 4차례의 연습이야. 그러면은 4번을 전부 다 하면은 고1, 고2 때 총 몇 번이야, 여러분들? 8번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3학년 되면은 6번의 연습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한번 생각해봐. 1학년 4번, 2학년 4번, 3학년 6번. 몇 번이야? 14번이죠? 그러면은 15번째 보는 시험이 수능이에요. 수능. 그럼 봐봐, 여러분들. 네가 뭔가 엄청나게 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14번쯤 연습하면은 겁나 충분하고 겁나 완벽하고 모든 걸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연습 생각이 들어? 그렇지 않지? 그러면은 뭔가 더 많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야? 한 번, 한 번, 한 번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 지금 경기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아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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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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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있는 학생들 저희 동네는 시험 안 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 요날 3월 7일 날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항상 그 오후에 우리 메가스터디 학력평가 풀 서비스에서 시험지를 제공하니까 자기 사는 지역에서는 시험이 치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그날 딱 저녁에 와서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문제지 다운로드해서 직접 풀어봐야 되겠죠? 소중한 기회. 오케이? 그러면 이 3월 7일 날 첫 시험이 시작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막 이 표를 어딘가에 메모해 두고, 플래너에 써두고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됩니다. 자, 친절한 고등호쌤, 이 일정을 예쁘게, 쌤이 A4 사이즈, 그 다음에 필통 크기 사이즈로 친절하게 인이 만들어놨어. 어디 있냐? 자, 고등호쌤 홈페이지 공개 자료쌤들 다운로드해서 출력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기억할 거. 언제 본다? 3월 7일 날 첫 학평이 출력된다는 거. 됐나? 그럼 자, 이제 두 번째. 아, 선생님. 제가 이제 고등학교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어쨌든 이 중요한 예비교을 겨울방학 시기에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학평. 아, 제가 뭐 학평이 아직 히읗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지금 3가지 번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여러분들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냐? 첫 번째. 뭐라고? 일단 풀어봐라. 풀어보라고요. 매우 중요하.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당연히 2019년 학평은 시작 안 했지. 근데 이 학력평가는 지금까지 매년 치러져온 기출문제가 누적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최근 거인 2018년 3월 2018년 3월 학력평가를 네가 한번 실제로 응시를 하는 거야. 알겠니?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 있다? 이겁니다. 제한시간. 자, 우리 수능에서 치러지고 학력평가의 영어는요. 영어 영역 제한시간 70분입니다. 70분에 듣기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안내를 드리면은 우리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총 45문항입니다. 45문항을 70분에 풀어야 되는 건데 이 중에 듣기 문제가 17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독해 문제가 28문항입니다. 그러면 듣기평가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듣기평가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딩동댕.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듣기가 끝났습니다. 까지 대략 한 22분 또는 22, 23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70분 중에 이 시간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뭐 듣기를 더 빨리 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답안지를 OMR을 마킹한 대략 한 3분 정도를 빼자고요. 그렇다면은 28문항을 어떻게 해요? 45분 정도에 풀어야 되겠지. 28문항 45분. 자, 어때? 딱 들었을 때 느낌적인 느낌이 어우, 굉장히 여유가 많겠는데? 자, 산수해봐. 그러면 한 문항당 여러분들이 산술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은 1분 30초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풀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원점수가 90점만 넘어가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1등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자, 과연 네가 몇 점을 받는지는 지금은 몰라. 그리고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 무조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계획도 아니고 성사될 가능성 드물어요. 목표를 정해놓고 나한테 지금 필요한 그거를 해야지 실질적인 도리잖아. 그러면 가장 첫 출발점 고민 말고 고민 말고 2018년 올해 여러분의 1년 선배들이 고1 때 똑같이 당혹스러워하면서 풀어봤을 이 시험을 정확하게 시간을 재고 알겠습니까? 시간 내에 딱 푸는 걸 해보시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오늘은 좀 기분이 좀 필이 좋으니까 열 문제를 쫙 풀고 내일 뭐 일곱 문제 풀고 그렇게 풀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 딱 듣기를 포함해서 70분에 한번 해보시라고요. 알겠어?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치를 보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봐. 여기 2018년 3월 학력평가 이 문제는 어떻게 다운받으면 되겠습니까? 메가스터디 학력평가 풀 서비스의 염들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이미 모든 기출문제가. 그 다음에 세미터의 염들 요 캐스트가 공개가 되는 선생님 홈페이지에다가도 요거 링크. 링크랑 그 다음에 기출문제지를 업로드해 놓을 테니까 편하게 다운로드해서 집에서 출력 정도는 해. 해서 한번 풀어보시라고. 됐나? 자, 두 번째 이야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00점을 받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90점 이상 받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우와 장난이 아닌데? 하면서 뭐 한 문제 풀다가 못하겠어! 안 할래! 으아씨! 짜증! 어디에 손 될지? 자, 매우 사람마다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결과치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너는 굉장히 훌륭한 첫 스타트를 내리는 거야. 왜? 이걸 직접 해서 본인의 현재 객관적인 부분을 확인한 거니까. 그치? 자, 이제 할 거죠.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 이걸 하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강점은 잘하는 거니까 됐지. 됐고 부족한 부분이 뭐일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 한 95점 이상 받은 친구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상당수의 많은 친구들이 그 정도까지 점수에 한 번에 잘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약점에 해당된 부분들, 여길 겁니다. 어휘. 우와. 내가 중학교 때는 그래도 시험 기간에 본문 열심히 달달달 외워가지고 어느 정도 A 또는 92, 93점 정도 나쁘지는 않은 그런 학교 내신 성적, 중학교 받았는데 이거 풀어보니까 아는 단어가 없다, 읽히지가 않는다, 또는 해석을 이상하게 하고 있지. 아는 단어를 가지고서 이상한 해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창의성을 그렇게 열심히 발휘한다? 문장에서 몇 개 아는 거 가지고 새로운 뜻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작가가 글을 쓴 필자가 의도한 뜻이 아니고 네가 아는 대충 단어 가지고서 영 이상한 뜻. 또는 뭐 하나 들어가지고 아, 빈칸은 바로 뒤를 보래. 안 풀릴걸? 그렇게 해서 잘. 자, 그래서 어휘랑 해석을 버벅이는 부분이랑 또는 막 시간을 재고 처음 시험 봤는데 아니, 남은 시간이 10분밖에,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남은 문제가 10문제 이상 남은 거야. 시간의 압박감. 대다수의 학생들이 네가 약점이 여기가 아니면 괜찮아. 괜찮은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서 걸릴 거라고. 그러면 이 약점, 이게 바로 뭐야? 네가 겨울방학에 할 일이야. 그렇지 않겠니? 그래서 결론부터 지금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너의 실체를 파악하셔야 돼. 그 실체가 어떻게 하나도 신경 쓰지 마. 괜찮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채워나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쌤이 제시하는 방법. 이 약점 세 가지를 어떻게 내가 이제 좀 극복해 나갈 것인가. 조금씩 장점 바꿔 나갈 것인가. 이겁니다. 주 1회 모의고사. 주 1회. 자, 주 1회 모의고사를 푸는데 여러분들 시중에 가보시면요.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부분이 있어. 교육청 기출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사설에서 나온 사설 교육기관에서 출제된 모의고사를 모아놓은 것도 있는데 가장 좋은 양질의 문제가 교육청 기출문제입니다. 오케이. 그거 내가 쓴 책이 아니고 그거 하나 산다고 해서 나한테 1도 안 들어와. 그거 책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서점에 가보시면은 뭐 최근 1개년 또는 뭐 3개년, 5개년 괜찮은데 가장 추천하는 거 최근에 여러분들 3개년 정도 교육청 기출문제. 알겠니? 이거를 책을 한 번 딱 사십시오. 책 사기 싫으면 메가스터디 학력평가 풀서비스에 그거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방법은 뭐든 있으니까 찾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매주 1회. 알겠냐? 그 다음에 좀 욕심내 방학이잖아. 너 학교 안 가잖아. 그치? 학교 안 가니까 방학 때는 몇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모의고사를 쫙 푸는 거야. 당연히 뭐겠습니까? 듣기평가 포함해가지고 시간을 엄수하면서 풀어야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제한 시간 내에 못 풀지만 그리고 그걸 꼭 체크해보세요. 내가 끝까지 다 푸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가. 그러면 이게 쭉 반복 연습을 하면 연습할수록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 거고 맞추는 문제가 더 늘어갈 겁니다. 알겠니? 그러면 봐봐. 네가 방학 때 문법 강의도 듣고 독해 강의도 듣고 또 무슨 과목도 공부하고 다 좋아. 다 좋은데 적어도 영어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한다고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현장 강의 친구들한테는 매주 2회씩의 기본 과제로 이걸 시킨단 말이야. 알겠니? 우리 온라인 수강생들은 선생님이 거기까지는 지금 못 해주니까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알겠나? 선생님 제가 문제 풀고 채점하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10개를 얻어간다고 치면 한 2개 얻어가는 거야. 나머지 8개를 얻어가서 문제를 풀고 뭐냐? 진짜 리뷰 리뷰가 뜻이 뭐예요? 리뷰 복습이죠. 복습. 제대로 보기. 다시 보기. 그래서 그러면 문제 풀고 채점하고 끝. 잘했네요. 참 잘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일무 노득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다섯 가지를 좀 얻어가 보자고요. 밀도 있는 복습. 복습이 제대로 하고 정말로 하고 꼼꼼하게 하는 진짜 공부 진짜 복습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잘 들으셔야겠죠? 자 이런 친구들 선생님 듣기가요 17개 중에서 제가 반 조금 넘게 맞추고 있는데요. 캬 어떡하죠? 어떡하죠? 괜찮아요. 자 듣기는요 이거 웃기려고 쓴 게 아니야. 들으면 다 들려요. 들으면 다 들려. 무슨 말인가?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 네가 알고 있는 단어도 그 성우 네이티브가 발음한 거 잘 안 들릴 때 있지.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네가 모르는 단어는 들릴까요? 절대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 그러니까 틀렸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너는 익숙해지지가 않은 거야. 다시 할게. 버퍼링 강조. 뭐라고? 익숙해지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휘력이 빈곤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다 들린다. 이렇게 보세요. 너는 알잖아. 틀리거나 찍은 문항. 문제 풀 때 문제 풀 때 체크해놔. 아 요즘 긴가미가 좀 찍었어.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완전 잘 모르게 찍은 거야. 문제 풀 때 표시해. 이렇게. 표시해서 듣기 틀리거나 찍은 문항 보시면 여러분들 듣기 스크립트 대본 있잖아요. 그 대본을 네가 정확하게 모르는 단어 찾아가면서 해석을 다 해보시라고요. 알겠어? 그러면 대본 해석하기 다 해보고 그리고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때 들리는 건 네가 처음 들었을 때 당혹감과 똑같진 않을 거야. 그러면 회차가 진행되면서 이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게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된다는 거 쌤 말을 아 왜 쌤이 그렇게 말씀하신지 공감을 하실 거라고요. 해야 느낍니다. 됐냐? 다음 두 번째 어 겨울방학 공부에 겨울방학 영어 공부에 한 6할? 60%? 또는 좀 과장되면 80%? 아니면 좀 더 과장하면은 겨울방학 영어 영어 공부에 100%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봐봐 네가 듣기가 안 되는 거 단어가 아는 단어 플러스 뭐로도 안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독해를 한다고 쳐보시면요. 독해를 하지만 자 한번 써볼게요. 쌤이 우리가 독해를 한다는 거는 하나의 단락 단위의 지문을 읽어가는 거잖아. 근데 너 막 단락을 속도 가듯이 쫙 읽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뭐하고 있습니까? 한 문장씩을 읽고 있지? 문장씩. 그렇지 않니? 근데 한 문장씩 읽고 있는데 그 문장이 해석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인데 정말 내가 문법이 정말 너무 아는 게 없어가지고 문법 때문에 해석을 못한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다 뭐가 걸려요? 뭐가 걸려? 어휘가 걸리지? 그렇지 않냐? 거꾸로 네가 그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한 개도 없다. 기본적인 뜻을 알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읽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독해가 안 된다고 굉장히 과장해서 말하지 말란 말이야. 실제는 뭐가 안 되는 거야? 어휘력이 빈곤한 거예요. 오케이? 야 창피할 거 없어. 인정할 거 인정하고. 오케이? 나는 지금 뭐야?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휘력이 내가 많이 약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 하시면 돼? 시간 투자하는 게 방법이겠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뭐 누가 와서 어떻게 도와주면 내가 시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농담인 것 같지만 그걸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의가 끝났잖아. 모의가 끝났으면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간에 그 지문에서 그 지문에서 너의 정확한 해석을 방해하는 어휘는 모르는 단어겠지. 그렇지 않아? 쉬운 단어도 다른 뜻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fine이요. 네가 알고 있는 fine 뜻이 뭐니? I'm fine. 땡큐. 날씨가 좋은 또는 기분이 좋은 이거밖에 없어? 그럼 안 된다고요. fine은 명사로 벌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벌금을 매기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 미세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문맥상의 내가 fine 뜻을 몰랐으면 영 이상하거나 다 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쉬운 단어지만 다양한 뜻을 몰랐을 때는 체크.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형광펜 표시를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나만의 단어장 여러분들 서점 가시면 서점이나 문방구에나 팔고 있잖아. 노트 같은 거 단어장 노트 거기다가 정리를 해. 알겠니? 그래서 한 회차 모의고사가 끝나면 모르는 단어도 샥 체크해서 정리하는 거. 그래서 이건 항상 들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야 고등학생이 버스 타고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단어 외우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 이게 혼자 하면 약간 조금 준을 둘 수가 있는데 같이해 그럼 친구랑 친구랑 너랑 친한 친구랑 해가지고 우리 함께 모의고사 단어를 외워보지 않겠니 해가지고 단어장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시간 투자. 오케이? 자 다음에요. 문법은요.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한문학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밑줄 또는 선택이 하나 나오는데 사실은 뭐냐면 한 지문에서 밑줄로 나오면 5개의 출제 포인트 선택형 나오면 3개겠죠. 그래서 찍거나 몰랐던 부분들을 하나의 노트를 만들어. 노트를 만들어. 실제로는 뭐야? 한 단락이지만 문제는 한 문장이죠. 실제 문제는. 이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의 단락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번 밑줄 돼 있어. 그러면 이 밑줄이 밑줄 쳐진 어법의 항목은 한 문장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들 틀린 거나 모르는 거나 찍었던 것들을 나만의 문법 노트로 정리를 하시라는 거지. 내가 뭘 틀렸고 이걸 어떻게 풀어낸다는 거. 이게 보세요. 시간이 쌓이는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야. 이런 시간 투자. 알겠어? 그러면 어법 같은 경우는 한문학이니까 선택형 나왔을 때 정말 네가 다섯 개를 전부 다 모른다. 라고 하면 그 다섯 개를 노트에다가 다섯 문장을 쓰고 정리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됐냐? 자, 1문, 5둑 중에 재미있는 거예요. 지금 몇 개. 세 개 얘기했죠. 세 개. 그래서 듣기랑 어휘랑 문법 이렇게 챙기시고요. 자, 다음요. 문장 해석. 문장 해석. 문장 해석은요. 모의고사 나오는 처음 18번부터 45번 장문까지 모든 문장을 다 한다. 그렇지 않고요. 자, 주로 네가 여러분들 틀렸던 문제 있죠. 틀린 문제. 그래서 틀린 문제에서 틀린 문제에서 그 한 지문을 보고서 내가 뭐 해설지를 보거나 해도 이거는 정말로 문장 무조가 잘 보이지 않고 해석이 잘 되지 않고 모르겠다 해서 틀린 지문에서 두 문장 내외 정도. 알겠니? 쌤이 추천한 건 두 문장 정도야. 그래서 영어 문장을 문장을 노트에 직접 쓰세요. 영어 문장을 쓰시고 이렇게 의미 덩어리별로 끊어 읽기를 하면서 영어 순 그대로 직독 직해 해석 연습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쌤 같은 경우는 쌤이 온라인 메가스터디에 2010년부터 시작했어. 2010년부터. 그리고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2010년부터 작년까지 치러진 모든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대한 직독 직해 자료는 모두 다 만들어놨어. 알겠니? 그러니까 네가 기출문제 풀다가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직독 직해 해주면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쌤이 도와줄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해보고 궁금하면 게시판에다가 남기시면 돼요. 질문하는 거는 학생의 수강생의 당당한 권리라고요. 쪽팔린 게 아니라 진짜 쪽팔린 게 뭔지 알아? 아, 이런 거는 물어보면 쌤이 너무 나를 모르는 애다 이것도 모르는 애 라고 무시하지 않으실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너 모르는 거 궁금한 거 배우는 거 알려고 온 거잖아요. 그치? 모른다는 건 부끄럽고 창피한 거 아니야. 조금 불편한 건 있을 거 있어. 하지만 그 정도는 감수하고 게시판에 질문 남기실 사람이 도와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질문할 때는 선생님 이거 몇 학년 몇 월 모의고사 몇 번입니다. 이거 직독 직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남겨주면 되겠지. 친절하게. 그럼 선생님이 다 도와준다고. 자, 다음에 이제 독해. 독해는요. 그냥 맞으면 동글뱅이 틀리면 뿅. 이렇게 하시면 나아진 게 별로 없습니다. 뭐 하셔야 돼요? 정답의 근거 찾기. 해설지 부분들에 보시면 또는 이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죠. 자, 제목 문제인데 이 부분 때문에 딱 이게 답이다. 결정적인 그런 근거 있잖아. 그러면 그런 근거가 되는 부분 내가 해석을 잘 했는가 잘 찾아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욕심내면은 자, 우리 선생님이 이것만 알고 가자 1탄에서 설명드렸는데 변형 문제가 있다고 했지. 변형 문제. 우리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내가 봤던 학력평가 문제 이 지문을 다른 유형으로 바꾸는 변형 문제. 그러면은 자, 지문 내용상 이걸 가지고 어떤 유형으로 변형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한 번 고민까지 해보는 거. 됐냐? 그런 파이팅들. 일주일에 이 하나를 뚝 해놓고요. 거기서 네가 모르는 단어 나만의 단어장에 정리했죠. 그거를 외우는 게 단어완기 하시면 되겠죠. 욕심내면은 시중의 단어장과 나만의 단어장을 함께 병행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문법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데 정리하면서 좀 개념 약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네가 쭉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좀 더 수월하게 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잘하고 싶을 때 필요한 강의를 찾아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니? 고등학생 영어 공부. 이게 밑받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주 1회 모의고사 방학 때 욕심내서 2개. 큰 파이팅들. 쌤이 최근 3개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3개년. 그러면 봐. 이제 2019년에 오니까 2016, 2017, 2018 1년에 내부 총 몇 개야? 모의고사 12세트. 12세트인데 네가 2월 첫 주에 있는 설을 쉰다라고 해도 그럼 딱 7주 나올 거 아니겠어요? 2월까지 깔끔하게 끝낼 수 있겠지? 알겠냐? 이게 고등학생이 되는 나이스한 에이스가 될 수 있는 준비다. 오케이? 읽어보세요. 쌤이 한 말은 아니야. 나도 어딘가에서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거 왔어. 봅시다. 에베레스트 산도 한 걸음씩 올라오는 사람에게 정복당한다고요.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의 지금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고요. 아직 첫 발도 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첫 발을 내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아, 이렇게 지금 경로가 있을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걸 잘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첫 발부터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쌤이 캐스트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행복한 3월이라고 그랬죠? 행복한 3월 자, 우리 3월 학평 점수는 내신에 반영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학생부에 기재도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담임 선생님에게 첫 인상이겠지 아, 네가 예비고일 겨울방학 동안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제 우리 학교의 에이스가 되어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첫 인상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지 아름다운 첫 인상 아름다운 3월의 행복을 위해서 겨울방학 열심히 고등호쌤과 결공하십시오.